이거 뭐야? 어우 씨 아 씨 아 씨 놀래라 씨 뭐꼬 이거? 아우 쌍 아우 야 어 잠깐만 청소 도구가 없네? 창문 떼 벗기시는 분은 아니고 그럼 뭐 경찰, 경찰 뭐 그런 건가? 오 야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니까 씨 되게 고맙다 야 어? 아우 나 씨 봐 정말 진짜 아니 전백짜리 고스톱 치는 거 잡겠다고 이러고 위험하게 있어요 넌 고마우니까 내가 앉아갈게 야 너네 저쪽과 손도로 서있어 우리 약쟁이 담당이 있기에 예? 예? 야 혼동아 가자 밥시간 다 됐다 너 어디 가냐? 도망가게? 아 그럼 뭐 진짜 밥 먹을게 나 일일 일식하잖아 아까 밥 먹었어 야 여기 동선 몇 개 안 나오더라 거 문 열고 나가면 거기 누구 있겠니? 어! 아 차 어! 어! 아우! 아우! 가만히 좀 있어 이거 안 나와 제가 범행을 잡아본 적이 없어 설레가지고 예 어휴 어휴 야! 오! 아하 이거 열면 뭐 또 누구 나오는 거야? 어? 그렇지 아이고 이건 또 왜 내려가고 있어 어? 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랑 저 일행 아냐? 아니 모양새 빠지게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밧줄 연결했으면 점프 쫙 해가지고 창문 가장 창 깨고 여기서 안그렇게 쫙 하고 경찰봉 쫙 하고 한 대도 안 맞고 할 때까지 까고 탁 벗어뜨리고 수갑 탁 채우고 아 그런 모양새 아니야? 돈 없어 이 새끼야 창문 깨지면 누가 변상해 하여간 대한민국 짜